모두 기억나게 시작했어요 그 아이들이 왜 사라졌는지 계약 성립 오늘부로 2학년 3반 임시 담임을 맡은 한번부다 오늘부터 한 사람씩 개별 진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여기에 네가 원하는 관계도를 만들어봐 아무래도 이상하게 다 돼 왜 나는 네가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다니 야 김슬기 내가 애들을 이상하게 만들었다는 거야 상담실이 하지마 오기철 너 아까 상담실에 갔었지 봉구쌤이 뭐라고 안 했어? 지금부터 내가 너한테 기회를 줄 거야 눈을 어기는 둘 중에 하나 졸업할 때까지 영영 짜져 있든가 무상극장 상태로 안 붙든가 우리 반에 빈자리가 둘이었나? 야 봉구쌤이야 김슬기 안시현 시현아 너 상담실에서 무슨 일 있었지? 네가 지금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걸 접어 그만하고 싶어 그럼 네가 지금까지 한 거짓말을 우리 반에서 이상한 애들이 일어나고 있어 반 애들 기억 속에서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우린 누가 사라졌는지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 난 괴물이 아니야 기억을 도착하고 싶은데 일어날 시간이야 안녕 안녕 están 감사합니다.